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박 떨어뜨리마 떨어뜨리마 내 스타일 카페 에어포트 여기는 카페를 공항처럼 만들었대요 가보겠습니다 나 일단 땡기는게 이거 두개거든 근데 너무 배가 하대 그치 저녁을 또 먹으면 맞지 맞지 그럼 로마의 휴일에 먹을까? 먹을까? 이건 뭐 있는건데? 그래 그거 먹을게 그래 좋아 발리 메론소다도 맛있겠다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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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창문처럼 창문 밖에 비행기 있는 것 같더라 다음날 여기 비행기 안에 처음 해놨네 오빠 동영상이야 김치 알았어 이걸로 찍어볼까? 거의 켜도 있네? 여행 온 것 같아? 아니 근데 컨셉이 진짜 독특하다 이렇게 해놓고 컨셉이 진짜 독특하다 컨셉이 치 컨셉이 치 근데 다리는 왜 꼬고 있는거야? 다리는 왜 꼬고 있는거야? 진짜 웃기네 나도 한번 찍어줘봐 응 데려갔다 데려갔다와 어딜 갈건데 저 발리 갈거에요 발리? 발리 어 이런거 진짜 호텔에서 파는 신기하다 나 빨아 머리 그거 나오는거 아냐? 지나가다 교회 쿠폰이나 쿠폰이? 쿠폰이야 쿠폰 두개 있나? 쿠폰 두개이네 파츠건 개발 시지하다 뭐해? 뭐해? 아니 내 사진 보고 내 표정 봐 지금 한 번 꾸며볼까? 이거 괜찮았어? 평일에 꾸며 평일에 너 또 있을 때 오빠 되게 잘 나왔는데? 나 잘 띄워줬어 뭐야 얘는 뭐냐? 이거 뭐해? 뭐해? 됐어 나 하나만 알려줬는데? 알았어 이거 싫어 나 따라오네 일단 남편이 예약한 모트 아 예약 안했어? 아 남편이 찾아놓은 제 생일이라 찾아놓은 모트라는 곳이에요 아 머쓱하구만 어디가 들어가는 곳이 있구요? 여기 들어가는 곳이 아 저기? 들어가자 시절밥 나왔어요 시절밥 나왔어요 시절밥 아직 도착한 곳이 그냥 잘 못 잘랐다고? cello 다 같이 해? 어 잘라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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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냐 잘 못... 잘 못 잘랐다고? 맞아 잘 잘라네 역시 힘이 좋아야 돼 띠올 아 이거 스프레이야? 신기해 신기해 이거? 여기? 느끼한 거 아니야 또? 너무 많이 뿌려서? 먼저 먹어보세요 기름맛 많이 안 나? 맛있어 그래 나도 먹어야지 이거 다 먹는 게 맛있잖아 그니까 진짜 맛있겠다 잘 구웠다 비린맛 이거 우리가 딱 좋아하는 국기잖아 아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땡큐 햄씨를 위한 커피물 체조 딱 좋아 아싸 내 커피 완성 커피를 못 먹는 햄씨를 위한 커피 완성 안 써? 너무 맛있겠죠? 이거 6만원이래요 진짜 비싸 왜 6만원이지? 아 커피 짱 맛있어 이거 짱 맛있어 아주 딱 좋아 커팅 해볼까? 플러스 이거 빠져있네 어디? 어디? 음 음 맛있어? 6만원 값이 하네 그래? 그 정도 해? 개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봐 와 맛없으면 이거 이렇게 반칙이지 내 생일 끝 내 생일 끝 아직 7시 아니야? 오우 겁나 좋다 아직 7시이긴 하지 만남순에 남편 여기 여기 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뭐 특별한 게 있대요? 엄청 낙소 이런 것도 돼 있나? 쉽지? 어떤 거? 순대 볶음도 먹고 싶지? 맛있을 거 같은 거? 기본으로 이렇게 할까?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? 오 짜증나? 이거 기본이야? 헐 나 아직 시킬게 오 잡탕 이런 것도 우와 우와 왜 내일은 내가 바보야? 우와 우와 이게 잡탕이야? 이거 진짜 다 들어있네 이게 만두랑 떡볶이랑 이거는 김밥인데 여기 찍어 먹는 거야? 뭐 이게 무슨 소스야? 진짜? 개 신기하다 순대 볶음까지 나왔어요 순대 볶음까지 나왔어요 순대 볶음까지 순대 볶음까지 떡도 있네 뜨거워 뜨거워? 좀 식혀서 먹어야겠다 소스 달라 소스 달라? 얘랑 얘랑 오케이 왜? 왜? 와 여기 맛있었는데 건물 전체가 다 팔렸나? 오빠 손 대면 안 돼 accountability 아니 와 고기 양도 엄청 많고 맛있겠다 면도 엄청 얇아 와 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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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wners hem 엠리 엠리 감사합니다.